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일입니다. 오늘 중국어 회화문 24문장 읽어볼게요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요. 옆에 알림 버튼 누르시면 새 인강 올라갈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카일은 네이버에 중국어 인강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가실 수 있어요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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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멍하게 있는 걸 좋아해. 멍하게 있는 게 뇌에 좋다곤 하더라. 들이 들을 수 있어요. 들이 들을 수 있어요. 들이 들으시고 느끼는 거에요. 听说,发呆对大脑有好处. 나 또 다른 취미가 하나 있어? 我还有一个别的兴趣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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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최근에 여행 동아리에 가입했어. 最近,我加入了一个旅行社团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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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是吗?太棒了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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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记得你不太喜欢集体活动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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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的记性不错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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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是什么原因改变了你的想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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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? 我的想法一点都没有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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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完全变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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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동아리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줄 수 있니? 는跟我 더讲一些 관于你的社团吗? 는跟我 더讲一些 관于你的社团吗? 는跟我 더讲一些 관于你的社团吗? 우리는 두 달에 한 번씩 함께 여행을 가 우리는 매隔一个月 우리 매隔一个月 우리 매隔一个月 旅行一次 我们每个一个月就一起去旅行一次 这个比我想象的还好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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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부럽다. 我真羡慕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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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나도 요즘 여행의 취미가 생겼어 其实最近我也对旅行感兴趣了 其实最近我也对旅行感兴趣了 정말 잘 됐다. 너도 자주 여행가니? 太好了 아니, 난 TV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해 不. 我比较喜欢看电视节目 不. 我比较喜欢看电视节目 不. 我比较喜欢看电视节目 这也是我的最爱 那也是我的最爱 那也是我的最爱 우리 같은 취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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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은 취미가 많네 우리 같은 취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같은 취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같은 취미는 그걸 몰랐을까? 학생 시절에는 우리 다 바빴잖아 우리 같은 취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같은 취미가 stories 네,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.